청정원 단편 영화상 시상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는데요.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영광은 아무래도 여러 편의 단편 영화를 제작해서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단편 영화 제작하는 게 사실 자본적으로 어려움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스태프분들, 배우분들, 모든 분들의 열정으로 만든 영화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상으로 단편 영화가 굉장히 좋은 영향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그럼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9회 청룡영화상, 청정원 단편 영화상 신기록, 허지은, 이경호 감독님 축하드립니다. 신기록의 허지은, 이경호 감독은 적점이 없던 두 여성이 소통하고 변화하는 과정을 통해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효과적으로 담아내며 호평을 받았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오래 매달려지는 안 돼요. 지치기 전에 올라가야죠. 네, 수상작업을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수상작업을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수상작업을 들어보도록 할까요? 힘이 되고 싶어서 만든 영화였는데 많은 힘을, 위로를 제가 받게 되네요. 감사합니다. 네, 신기록같이 만든 허지은입니다. 전혀 예상을 못해가지고 너무 떨리는데요. 먼저 이제 항상 응원해주는 사랑하는 가족들, 저희 친구들, 지인들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는 지금 광주에서 영화를 만들고 있는데요. 같이 좋은 영화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동료분들 그리고 이번 영화 만들면서 같이 고생했던 스태프 배우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영화 만들려는 응원으로 정말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허지은, 이경호 감독의 영화 신기루 청정원 단편영화상 수상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시상해주신 구혜설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제 혹시 사진 한번 ber 핸드폰 수 Euh... 또한 이경호 감독 예산 she이